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의 스캘핑 매매법, 초단타 매매법에 대한 질문들을 참 많이 해오셔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질문과 답변식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는 오픈 영상입니다. 오랜만에 힘차게 레츠고 하면서 출발 한번 해볼까요? 힘차게 레츠고!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주놀입니다. 저는 팀장입니다. 팀장이 제일 잘하는 여러 투자법, 매매기법 중에 제가 스캘핑 매매법을 제일 잘하거든요. 초단타 매매법. 그 부분에 대한 것을 Q&A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려니까 조금 헷갈리는데 그대로 한번 진행해 볼 테니까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스캘퍼 출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전업투자자로서 스캘핑을 계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업투자자로서 스캘핑을 계속한 사람이 아니고 아무도 저에게 초단타 매매법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서야 제가 초단타 매매법에 대한 책들을 조금 사서 보고 있는데 제 스스로 정립한 게 거의 99.9%입니다. 독고다이로 뛴 거죠. 1년, 20년 가까이. 가장 큰 장점은 리스크 관리죠. 죄송합니다. 그날 사서 그날 팔기 때문에 그렇다고 빛의 속도로 계속 떨어지는 종목을 그날 가르종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손절매 원칙만 지킨다고 한다면 그날 사서 그날 팔기 때문에 때로 매매할 때 손해가 날 수는 있지만 손해의 폭이 크지 않다라고 하는 최고의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 장점은 한국 주식에서는 불가능하거든요. 한국 주식은 상한가라는 제도가 있어서 하루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처음 시작 주식 20년 전에 할 때는 12%인가 15%였는데 지금은 30%까지 올라갔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래도 미국 주식은 상한가, 하한가가 없습니다. 아시죠? 미국 주식은 그래서 하루에도 500% 올라가는 주식이 나오는 거고요. 내려갈 때도 끝없이 내려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 주식으로 스켈핑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죠. 왜냐하면 그러다가 하염없이 내려가면 어떡하나. 저도 사실 처음에 미국 와서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 생각해 봤더니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었더라고요. 하염없이 내려가면 팔면 되지. 손절하면 되지. 왜 그걸 내가 걱정했을까. 생각의 전환이 좀 많이 필요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20년 전에 미국 와서부터의 모습인데 한국에서 바라본 미국 주식 시장은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넘사벽이었죠. 지금처럼 쉽게 투자를 할 수도 없었고 말로만 들었던 모건스테니, 골드만삭스, UBS 미국이 실제 와서 그런 증권사들을 제가 직접 가보면서 느낀 거는 일단 접한 것만으로도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보통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은 빠르지가 않다. 한국처럼 그렇게 빨리빨리 하면 안 된다. 모든 일이든 주식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은 기다리는 거에 익숙하다. 모든 게 천천히 간다. 그런데 제가 와가지고 가만히 봤더니요. 그게 틀린 말이더라고요. 미국 사람들도 신속하게 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식당 가서 음식을 주문하자마자 신속하게 나오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신속하게 나올 수 없는 시스템에 살다 보니까 기다림에 그냥 적응한 거지. 우체국이나 마켓에서 캐시어 앞에서 줄 쓴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행복한 표정 아니에요. 줄이 정말 길게 서 있는데 내 동네 할머니가 와서 캐시어하고 농담도 먹게 하고 있으면 뒤에서 째려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가 말로만 듣던 것과 막상 미국에 와서 20년 전에 유학 와가지고 경험하면서 느낀 깨달은 아니었구나. 그래서 사실 그걸 전략적으로 마케팅에 성공해서 성공한 기업이 아마존이잖아요. 아마존의 프라임 멤버십이 사실은 그 발상의 전환이었던 거죠. 물론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나름대로 성공이라고 하면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아 이거구나. 한국에서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미국 사회에 미국에서 제가 비즈니스 하는 거에 적용하자 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주요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스캘핑 전략은 그러면서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바로 미국 주식을 하질 않았고요. 계속 공부했죠. 근데 워런 버핏의 보통 한국 사람들은 워런 버핏은 거의 우상이잖아요. 워런 버핏의 전기를 쭉 읽으면서 제가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워런 버핏이 젊었던 시절에는 순 레버러지 종목, 순 단타 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선배이자 친구인 찰스 몽고가 버핏을 향해서 옛날 얘기입니다. 야 너 그딴 식으로 살지 마. 너 왜 주식을 그렇게 갬블하듯이 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버핏은 왜 그때 그랬을까? 돈이 없었던 거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우량 주식을 하나 사가지고 그 당시에도 주식이 되게 요즘처럼 테크의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죽하면 코카콜라에 올인했겠습니까? 되게 늦게 움직이는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는 장이었거든요. 그걸 발견하면서 제가 유튜브에도 찾아보면 나오지만 일본의 천재 트레이더가 있죠. BNF라고. BNF. 본인 이름을 저렇게 인셜으로 쓰는데 한국도 최근에 등장하는 20, 30대의 슈퍼 개미들 보면 초단타는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에 워런버핏의 전기를 읽으면서 제가 생각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생각에 발상의 전환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한국 주식에서 잘했던 이 초단타 매매법을 한번 미국 주식에 적용해보자. 근데 안타깝게도 미국 주식으로 초단타 치는 법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알려주는 자료라든지 책들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럴 것이 사실 미국 주식으로 초단타 쳐서 돈을 버는 게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주식은 되게 안정적이지만 거북이처럼 가는 특징들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엑소모빌, 코카콜라, GE, 보잉. 근데 그러다가 애플의 등장과 함께, 그렇죠? 애플의 등장과 함께, 그 다음에 나스닥의 등장, 기술주들, 그러면서 미국 주식시장의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특히 코로나를 계기로, 작년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미국 주식시장은 저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탈바꿈했다는. 그래서 예전부터 미국 주식으로 초단타 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주로 그들은 페니 주식 갖고 있죠. 페니 주식, 그렇죠? 득보자 페니 주식. 사실 저는 페니 주식 갖고는 초단타 잘 안 치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작년에 상장한 스펙주라든지, 그렇죠? IPO 상장주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또 합병하는 어떤 소재를 갖고 있는 테마주라든지 이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은데 재미있는 건 한 가지는 종목은 주식 종목은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거든요. 우량 종목과 개별주. 개별주라고 하는 것은 우량 종목군에서 조금 소외당한 보통 소형 성장주들이 많이 그런 계기가 있죠. 그래서 시장이 푸르른 초장을 하면서 정말 잘 갈 때는 개별주들은 잘 못 갑니다. 근데 시장이 죽을 수 있을 때는 개별주들이 혼자서 독야청청 잘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됐고 저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어? 쟤네는 시장이 안 좋은데 왜 이렇게 혼자 잘 가지? 그러면서 이 미국 주식의 스켈핑 매매법을 저 나름대로 끊임없는 모의투자, 그 다음에 정찰병 투자, 그 다음에 본격적인 투자를 하면서 갈고닫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오래됐죠. 그러면서 평균 저의 수익을 보니까 하루에 한 천불 정도는 무난하게 버는구나. 하루에 한 천불 정도는 무난하게 수익을 내는구나. 그리고 확률상 정말 감 좋을 때는 10번 매매해서 10번 다 수익을 내고 감이 좀 안 좋을 때는 10번에서 한 4, 5번은 실패를 하고 평균이 제가 한 10번 매매를 하면 한 두 번, 한두 번 정도는 실패를 하고 여덟 번은 끊임없이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저희 미주놀의 이 스켈핑 매매 기법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는 좀 절차가 좀 복잡해졌죠. 멤버십 영상도 들으셔야 되고 최소한. 그 다음에 종목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누멤닷컴의 나사모 방도 들어오셔야 되고 근데 미주놀도 초창기는 안 그랬어요. 심지어 주공이 아닌 분들, 한 번도 유료 수업을 듣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도 그 당시에는 한 달 내내 라방을 했으니까 저희 미주놀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진짜 라이브죠. 제가 단타를 칠 때 초대를 해서 실시간으로 같이 단타를 치기도 했었어요. 같이 어느 종목에, 실시간 라방이죠. 근데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뭐냐면 나의 예전에 멘토가 주식 스승이 왜 초단타법을 안 가르쳐줬는지를 그때 깨달았죠. 초단타의 맛을 들이게 되면 이게 초단타 매매법의 단점인데 공부를 안 하게 돼요. 하루에 5,000불, 8,000불, 1,000불, 2,000불을 벌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량 주식이 장기 투자가 너무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종목에 따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고 상승장에서도 낼 수 있기 때문에 구제, 경제, 공부, 세상 돌아가는 것, 추세 이런 거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올 초였던 것 같아요. 저때문에 수익 내신 분들 많으시죠? 근데 그분들 제가 사례를 보니까 거의 100%입니다. 공부들을 안 하세요. 그냥 리딩만을 원하세요. 미니놀 팀장이 언제 또 불러주나, 언제 같이 단타치나 절반 이상은 주식 시계시나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단타치다가 물린 거죠. 하지 말라 그래도. 원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좀 몇 번 해보면 쉬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쉬워 보이죠. 여러분. 여기 미국은 고등학교 때부터 운전할 수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엄마 옆에서, 아빠 옆에서 운전하는 거 봤기 때문에 운전이 쉬워 보이죠, 이 아이들의 눈에는. 그렇기 때문에 겁도 없이 운전하다가 레이싱하다가 대형 사고나고 큰 사고나는 거거든요. 주식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차신 안에 그러한 탐욕, 멘탈 관리가 전혀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미니놀 팀장과 함께 초단타를 치면서 돈을 좀 벌다 보니까 이분들이 간땡이가 부어서 공부 안 해요.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망하는 거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게 저렇게 좋은 게 아니구나. 나의 주식 스승이 이거를 안 가르쳐준 이유가 있었구나. 아, 근데 지금은 왜 또 다시 이걸 하냐고요? 이제 미주놀도 일단은 1년이 넘어가면서 2년 차잖아요. 2년 차가 되면서 어... 거품이 많이 좀 빠졌다라고 해야 되나? 사실 작년에는 개나 소나 주식사도 다 오르는 때였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수많은 주식 유튜버들도 많았고 되게 막 붐이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돼서 집에 있다 보니까 하루 종일 할 게 주식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저는 미주놀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지금 멤버십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 찐팬이라고 봐요. 미주놀의 진짜 미가 저희가 미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미주놀 가족의 약자 저는 진짜 미가라고 봐요. 진짜 미가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주놀과 함께하는 분들은 거품 빠지고 진짜 열심히 사시거든요. 제가 어쩔 땐 제가 참 도전을 많이 받아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나 새벽 1시, 2시에 막 열공하시고 영상의 댓글 보면 그때 띵 댓글 올라오는 걸 보면 저분이 지금 새벽 2시인데 이 시간 안에 공부하시는구나. 그분들에게 선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교육을 전공한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교직 생활도 잠깐 했었는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교실에 들어가서 강의실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의 눈빛이 죽어 있잖아요. 공부할 자세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선생도 열과 성의를 다해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글자라도 더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어가지고 눈빛이 살아있고 길을 열고 하는 학생들을 보면 더 많이 가르쳐주고 싶죠. 그건 강의실, 교실뿐만 아니라 제가 과외 선생으로 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어하는 이 얘기는 정말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비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만나지만 느낄 수가 있어요. 거기다 더구나 저희는 이제 수업을 갖다가 뭐 이 뭐죠? 유튜브 라이브가 아니라 줌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질문 받고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간절히 공부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때가 되었다 생각해서 거품 낀, 그러니까 진짜 불나방처럼 그냥 훅 왔다 간 사람들이 다 갔어. 근데 작년 이맘때부터 꾸준히 저희와 함께 공부했던 분들은 찐팬이야.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는 미지널 팀장이 제일 잘하는 선물을 드릴 때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하게 된 거죠. 혼자 말하고 혼자 얘기하니까 거의 다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초단타 매매는요. 주식 매매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주식 수많은 매매법 중에 저는 이걸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여러분에게 이 초단타 매매 종목을 추천해주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힘든 과정이에요. 마치 이거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그렇죠. 어머니가 생명을 잉태해서 출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들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 하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단지 뭐 프리장에서 수익률이 많이 올라가는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이 종목에 대한 분석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도 들어가야 되고 재무지표도 들어가야 되고 최근에 호재, 악재 다 들어가야 되고 과거의 히스토리도 봐야 되고 최근에 추세가 어땐지도 봐야 되고 최근에 트렌드에 또 이게 교합하는 거 아닌가도 봐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거 플러스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게 RSI 3070 매매법인데 이 기본적인 것도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커맨드라고 하는 거예요. 사야 되는데 못 들어가요. 주저하다가 사지 말아야 될 타이밍에 사요. 늘 상투를 잡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숙제를 내는 게 1,000번 연습해라. 여러분, 리지널 팀장이 여러분한테 1,000번 연습하라고 한 건 뭐냐면 저는 20년 동안 1,000번도 더 했습니다. 모의 투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한 저도 승률이 지금 80%인데 여러분이 몇 번 운 좋게 단타 쳐서 돈을 먹었다고 겁없이 큰 돈 넣으면 쪽박 찬다니까요. 이미 차고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느낌이 와요. 한때 왕성하게 왕성하게 활동하다 조용하신 분들은 지금 멘탈이 나가서 그냥 이 아픔을 곱씹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언제까지 그런 분들 때문에 진도를 나가야 되는 걸 또 못 나가는 건 또 아니라고 봐요. 저는 교육을 전공해서 교육을 전공하니까 많이 연결이 되는데 저는 일반 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한국에. 일반 고등학교 출신이라고요. 특목고라든지 자사고 출신이 아니에요. 저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외고라든지. 그런데 저는 교육의 평준화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있는 자들을 위한 특별 교육도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그 교육의 커리큘럼에 잘 따라오는 이들이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평준화는 오히려 의욕적으로 공부하는 이들의 그 요구마저 요구마저 꺾어버리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돼서 공장에 무슨 통조림 찍어내도 똑같은 사람을 양산하면 글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도 교육의 관점에서 미국 교육 시스템을 굉장히 매의 눈으로 분석하면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교육은 전반적으로 다 평준화예요. 다 그냥 우매한 회기라된 그냥 미국의 시스템에 잘 순응한 멍청한 인간들을 만들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제가 제 애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시대에 지금 미국을 움직이는 리더들은 보면 미국의 교육 시스템에서 원하는 그 롤모델이 아니에요. 다 반항아들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스티브 잡스 예를 들어볼까요? 빌 게이츠 마크 주커버거 특징들이 뭐죠? 네. 다 때로 치웠어요. 하버드 대학을 잡스는 하버드 안 갔지만 왜 때로 쳤을까요? 내가 이 대학에서 배우는 시간 낭비라는 생각 그리고 앞으로 시대는 대학 졸업장 간판으로 승부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걸 그들은 일찍 알았던 거죠. 저는 이 사실을 굉장히 일찍 깨달았죠. 한국에서 고등학교 시절에 대한민국 교육이 저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망치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정말 망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저 선생은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화풀이를 하는가 부터 시작해가지고 수학 논리적 사고 를 필요로 하는 수학이 왜 단 맞추는 곳으로 이렇게 갔을까 질이 대한민국의 금수강산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 많은데 왜 이렇게 재미없는 걸 딸달달달 외우게 만들었을까 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수학을 못해도 논리적 사고 를 할 수만 있다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전자계산계 다 해주지 않습니까 옆으로 좀 셌는데 미국 주식의 스캘핑 전략을 통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통기 때도 잠깐 언급했는데요 제 방에 작년에 제 아이들이 생일선물로 사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제가 어릴 때 했던 게임기 갤러그 게임기가 있어요. 요즘은 아케이드 게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고정게임 저는 스트레스 풀 때라든지 옛날 생각해서 갤러그 게임을 이렇게 하긴 하는데 제가 늘 갤러그 게임을 혼자서 하면서 늘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 오락실에서 봤던 그 형이었어요. 40만 50만 60만 이 돼도 죽지 않는 그 형. 급기야 오락실 사장님 주인이 와가지고 돈 주면서 그만하라 할 때까지 계속했던 그 형. 저한테는 신의 눈으로 보였거든요. 갑자기 오락실 얘기 왜 하냐면 어디서부터 공격이 오는지를 다 알아요. 정말 추세를 다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그 형은 추세를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중력도 뛰어나서 갤러그 아시죠? 슈딩게임 중에 하나잖아요. 최고의 공격이 최고의 수비라고 하는 명언을 저한테 알려준 형인데 주식투자도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ST투자법 스켈핑 스나이퍼 투자법 원샷 원킬 입니다. 제가 스나이퍼 주시지 않은 군대에서 한방에 한방에 총으로 적을 죽이지 못하면 위치가 노출돼서 제가 죽게 돼요. 스켈핑 매매법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고 한다면 실전에서 들어갈 때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나올 때 나올 수 있어야 되고 손절할 때 손절할 수 있어야 되는 통찰력과 안목은 기본이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안 돼. 그게 안 돼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작년에 테슬라가 400불 였던 때에 제가 오프라인 모임에서 얘기를 했어요. 테슬라 400불 이건 굉장히 좋은 가격이다. 아무도 안 사더라고요. 더 내려가면 어떡하나요? 망하면 어떡하나요? 그런 분들이 언제 사냐면 800불, 900불에 사서 물리더라고요. 그게 개미들의 한계죠. 젊은 친구들이 게임을 하듯이 요즘 게임은 옛날 게임이 아니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게임은 옛날처럼 단순 게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는 주식 투자와 정말 유사하다고 봐요. 특별히 스케일핑이라.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게임하듯이 주식을 하잖아요. 특히 초단타 하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실적 좋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로 제가 코인 전문 트레이딩 하는 친구들을 봤는데 그 친구도 게임하듯이 코인 트레이딩 하더라고요. 저는 코인은 안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최근 며칠 동안 저희 미지노리 다음 한 달 동안은 라니맘 다크메 멤버십에서 스케일핑 매매법을 강조 강조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정말 많은 젊은 친구들이 지금 오는 이유가 미국 주식의 초단타 매매법을 가르쳐주는 데가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고 그리고 좀 괜찮다라고 그래도 입소문이 났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닐까요? 여러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10월달에 저희 벌써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꼭 젊은 친구들이라고 여러분 초단타 잘 치는 거 아니에요? 젊은 친구들은 그런 또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죠.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이 생기잖아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원래는 그래서 사장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장은 회사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식 잘하죠. 그게 이제 저는 4, 5, 60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 나이가 먹음으로 느려지는 순발력이라든지 의심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이걸 극복을 해야겠죠. 이것만 극복을 하면 지금도 중년이 이상 되는 우리 미지널 가족분들 가운데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정말 이분들은 오히려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쓴맛들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분들이세요. 정말 좋은 저는 예방주사라고 생각을 하죠. 10월달 라니맘닷컴과 함께하는 라사모와 함께하는 근데 굳이 여러분 라사모 방 안 들어오셔도 돼요. 멤버십만 하셔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으세요. 매일매일 어제부터 제가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분석을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기대가 참 많이 됩니다. 열심히 하는 만큼 또 압니까? 실제 라이브로 함께 데이트레이딩 초단타를 칠 수도 있죠. 그리고 수업도 지금은 한 달에 두 번 원포인트 레슨이 됐는데 열심히 하는 거 봐서 매주 저는 단타에 대한 초단타에 대한 수업을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고 싶고 해주고 싶은 얘기들이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영상에서 미리 못하는 지금도 보세요. 24분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업 때 그래서 보통 저희 미주놀의 원포인트 레슨은 필받으면 3시간, 4시간 할 때도 있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으로 초단타 스켈핑 ST 매매법 저는 요즘처럼 작년 같은 시장은 사실 단타 치는 장은 아니고요. 작년에는 계속 우상향이니까 근데 작년 같은 장은 평생에 몇 번 올까 말까 하는 장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초단타의 매매법을 익히는 것이야말로 저는 미국 주식의 시장에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계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저와 저희 스태프들의 모든 포트폴리오가 단타만 치지는 않아요. 저희도 우량주 중심 포트폴리오의 분산 투자라고 하는 게 사실 이런 거예요. 투자 금액의 몇 프로는 이런 장기 투자 또 몇 프로는 초단타 매매 몇 프로는 수인 이런 식으로 골고루 배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단타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쩔 때는 하루 종일 장을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저도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물릴 때가 있고 그러면 너무 피곤해요. 하루 종일 여러분 컴퓨터 모니터 들여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피곤하죠. 체력, 방전, 집중력, 저하 장난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계를 하루 종일 들여다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게 큰 단점 같아요. 체력적 소모, 정신적 에너지 소모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주식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런 과정 겪잖아요. 하루 종일 시장 들여다보면 제가 또 그러잖아요. 그만 자라고 하루 종일 시장 들여다본다고 주식이 오르겠냐고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꾸준히 제가 천불인데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으시죠? 하루에 몇만 불을 버시는 분도 저는 알고 있고 보고 하루에 천불씩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한다면 한 달이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 나는 1년에 3억 버는데 이거 쳐서 그게 산술적인 계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산술적인 계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식은 숫자예요. 산술적인 계산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조금 밀렸지만 팔란티어가 29불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17불 떨어졌을 때 팔란티어가 29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과연 사람들은 29불이 넘었다고 하는 거는 9불에 상장된 팔란티어가 이제는 30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1년 만에 그 1년을 기다릴 수 있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투자한 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300%에 익절할 수 있는 저는 충분한 자격이 되는 거고 그걸 못 기다려서 1,2B, 1,2B 하면서 샀다 팔았다 하는 분들 자격이 없는 거죠.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 주식 안 했으면 참 좋겠는데 왜 저렇게 공부도 안 하고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초다한타 공부를 하시든 뭘 공부하시든 저는 다 핑계라고 생각을 해요. 바빠서 못한다. 그럼 주식까지 마셔야죠. 바쁜 게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 아닐까요? 지금 남아계신 미주놀의 찐팬들은 대부분 안 바쁜 사람 없어요. 99.9% 정말 바쁘세요. 근데 그 바쁜 와중에도 정말 바쁜 와중에도 저희 미주놀 영상과 함께 공부들을 하세요. 이 자리를 비로소 한국이든 미국이든 전세계 어디든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가운데 저희 미주놀 영상을 들어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막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 갑자기. 나 옛날 생각나가지고. 제가 미국이 처음 왔을 때 글로벌 성공시대라는 프로그램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나도 성공하고 싶어서. 그때 이수동 회장님이라고 있어요. 필립. 그 뭐지? 태양사식이 나오는 필립 압박. 미국에서는 전설적인 분이신데. 근데 그분의 영상을 보면 아직도 있어요. 유튜브 찾아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미국 처음 왔을 때 남들이 8시간 10시간 할 일을 자기가 4시간에 끝내버렸다 그랬어요. 그분의 능력인 거죠. 제가 그분의 그 역을 딱 보는 순간 저거다. 나는 지금 시간이 없다.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영어도 못해. 신분도 안 돼. 미국 처음 왔을 때 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성공을 해? 아 저거구나. 그래서 저는 일을 빨리 처리하는 능력. 근데 빨리만 하면 안 되죠. 정확해야지. 정확하게 빨리 처리하는 능력을 키우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남은 시간을 바로 부자들이 하는 대로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고 투자에 대한 공부하는 거로 썼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주식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돈이라는 건 그렇더라고요. 왜 재벌 2세들 재벌 3세들이 흥청망청 돈을 쓰면 왜 깡통 차는지 아세요? 돈이라는 거에 속성이 뭐냐면 돈을 잘 쓰는 사람에게 돈은 더 잘 붙게 돼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돈 쓰는 인색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미주놀이 모토로 하는 나눔 있는 선한 부자가 아니라 나눔이 없는 자기들만 잘 먹고 사는 사람들 아휴 미주놀이 많아요. 큰 부자 될 수 없어요. 돈의 속성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돈이 붙지 않아요. 돈은 나눔 나눔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돈이 붙어요. 제가 잘 나누잖아요. 제가 잘 나누거든요. 말이 많이 샛나갔는데 미국 주식으로 에스티 매매법 스켈핑 트레이딩 저와 함께 공부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공부는 멤버십 영상 멤버십 영상만 가입해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A반한테 얘기하는데 여러분 A반의 수업료 되게 비싸요. 여러분이 들으면 뒤로 넘어가세요. 공부하지 않는 A반 보다는 공부하는 라사모반이 훨씬 더 수익률이 좋을 것이고 공부하지 않는 라사모반 보다는 공부하는 멤버십 가입자들이 더 수익을 낼 것이고 공부하지 않는 멤버십 회원들 보다는 공부하는 오픈 영상만 듣는 이들이 훨씬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공부라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주식은 전세계 천재들이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서 모인 전쟁터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땡 하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하다 보니까 학생 시절에 저 친구들 가운데 의사들이 참 많아요. 한국에서 여러 분야의 의사들이 참 많은데 가끔씩 미국에서는 여러분 좀 득보잡 득보잡의 인포메이션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치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참 지금도 기가 찼는데 누가 저한테 몇 년 전에 카톡을 보내줬는데 평생 옥수수 삶은 물을 먹으면 치과 안 가도 된다 하면서 영상과 함께 보내줬더라고요. 세상에 어쩐 일이 이런 일이 뭐 그런 거 한번 나왔었어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력 속하면 서울대 서울대 어느 교수의 말에 항상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들 붕서체로 쓴 글씨 그런 거 많이 요즘도 주고받고 하시죠. 다 때로 치우세요. 제가 옥수수물 옥수수수염 달인물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국에 있는 제 친구한테 한번 보내본 적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그 친구가 저한테 카톡이 딱 답장이 하나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는 말년에 평생 치아 때문에 고생하게 살 거야. 제가 그 한마디 딱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죠. 당장 그런 거 나한테 보낸 사람한테 앞으로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치과에 대해서 치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아프면 타이레놀 먹고 아스피를 먹고 버티고 양치 잘해야 되고 무식한 거죠. 치과를 가셔서 정기검진을 받아보세요. 치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잇몸이 중요한 거고 잇몸을 튼튼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그 분 의사 선생님들은 치과 의사 선생님들은 엑스레이를 찍고 그렇죠. 이번에 제 친구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뇨 환자의 치아 상태에 대해서 어쩔 때 자기는 환자를 딱 들여다봤을 때 당뇨병이 의침된다 그러면 당뇨 검사하라고 추천을 한다는 거예요. 대박이죠. 이게 바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비전문가는 카톡으로 유튜브에 카더라 통신의 건강 그런 거 요즘은 정말 미국은 정말 많아요. 그런 게 워낙 병원 가기가 힘들다 보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그런 카더라 통신 그런 노이즈 뉴스에 기존 의지해서 돈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저는 충실히 바라면서 다시 한 번 주절주절 이야기한 이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절차를 안내해 드리면 멤버십을 가입하셔야지만 저 라사모 10월방에 올 수가 있고요. 멤버십 방에 가입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 멤버십 가입 이후에 라니맘.com 항상 여기 밑에 나오잖아요. 여기 저희 협찬 쇼핑몰이거든요. 10월 쿠폰 수호 쿠폰 이번 달은 60불이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셔야지만 사셔야지만 입장이 가능하다는 사실 아셨죠? 그러면 우리 모두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오픈 영상 주절일주를 떠들었는데요.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좀 더 짧고 임팩트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지금도 계속해서 미주놀 멤버십 영상에 가입하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미주놀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리십니다. 첫째 미국 현지 전문간들로 구성된 미주놀 스태프들이 매일매일 시장을 정밀하게 분석해드리면서 안개솥 같은 시장에서도 투자의 길을 잃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둘째 100%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미주놀의 추천 종목이 계속 이어집니다. 셋째 절대 지지 않는 미주놀만의 필살기법 영상이 시리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늘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전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실전 투자법입니다. 넷째 심폐소생 영상 및 미주놀의 라방에 우선 초대받으십니다. 10월 라사모방에 우선 초대되는 기회를 부여받으시고 단톡방으로 초대받으셔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멘탈관리와 주식관련 자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픈영상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한 고퀄리티의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십니다. 미주놀 가족들의 선택에 후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있는 선한 부자로 미국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미주놀의 멤버십에 당신이 가입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고맙습니다.